짠 쿠키 미안해 아빠가 그거 하려고 한 거 아니야 분위기가 니가 업되어 있어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풀렸어 아가 풀렸어? 어? 아가 풀렸어? 응? 아빠 뽀뽀해 뽀뽀 뽀뽀 뽀뽀해 줘 다 아플 것 같은데 쟤 어떡해 탈탈 아니 너 다시 내려가 니 집 가 화낼 거면 미안하다고 또 사과를 하잖아 내가 지금 너 자꾸 하네 쉽게 안 풀릴 것 같은데 아빠 미안해 아빠는 다시는 돼지 안 할게 아니 안 한다고 앞으로 그거 안 한다고 놀린 게 아니야 안 한다고 앞으로 다시는 돼지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냥 알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아빠는 앞으로 그럴 일이 없어 돼지의 돼째도 안 그릴게 알았나? 알았지? 알았나? 약속할게 알았냐고 보라 안 알았네 일도 안 그릴게 돼이 일도 안 그릴게 돼이 안 할 거 지도 안 하고 알았지? 뽀뽀해 주고 뽀뽀 안 하는데 삐졌다 뽀뽀 뽀뽀 아빠 간식 줄까? 간식 좀 남은 거 줄까? 응? 미안해 알았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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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한 번만 먹어 너가 나 이거 먹고 잘 지내서 아빠도 이뻐해 알았지? 알았어 너희가 이뻐해 아빠 또 달라고 나도 먹어 너 너무 많이 먹었어 맛있어? 응? 아빠 주게 다 주게 다 주다 앉아 오빠 부터 주게 응? 오빠 부터 줘야 돼 꼬뱅이 막둥아 오빠 부터 줘 오빠 부터 줘 오빠 부터 줘 오빠 부터 줘 너는 좀 조심히 먹어야지 마 너 당황했어 꼬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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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당이 꼬뱅이 꼬뱅이 앗 알았어 저거 죽었어 오빠 주고 조금 풀骨 좀 찍었고 말 이쁠게 끝 이렇다 phoria 화 expenditure zej正 experiences 엥